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생충학과 교수인 서민 교수, 공동조국 관련 책, 흑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서민 교수가 굿바이 이명이 베스트셀러 된 것에 관해서 1위의 기원에 관해서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를 냈는데 이게 아주 해약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SM 리서치가 총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굿바이 이재명을 안 읽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다 아는 내용 같아서 라고 하는 사람이 67%고 읽으면 악몽에 시달릴까 봐 하는 사람이 33%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면서 제가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는 건 어제 시사유랑에 출연한 저자 장영화 변호사로부터 특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제를 드리면서 자신이 무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10개의 문제를 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을 저자 장영화 변호사를 향후에서 만났는데 저자가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자 이재명이 한 말. 그러니까 장영화 변호사가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자 이재명이 한 말. 1번 고맙습니다. 2번 밥은 먹고 다니냐. 3번 멸공. 4번 당선을 축하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4개의 예물을 들었습니다. 정답은 4번. 보통 사람이면 마음이 안 들어도 고맙다고 할 테지만 이재명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6월 이재명은 처음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당선된 지 10일이 지난 그는 이것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것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1번 검사사칭. 2번 형수욕설. 3번 음주운전. 4번 모라토리움 선언. 정답은 4번입니다. 검사사칭과 음주운전은 시장되기 전이고 형수욕설은 2012년 이재명이 시장되자마자 이전시장을 엿먹일 생각으로 재정이 괜찮았던 성남시를 재정판탄인 것으로 선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의 수행비서인 백종선 씨가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요? 1번 술에 취해 대리기사와 경찰을 폭행했다. 2번 마을버스 인허가 과정에서 건품을 받아서 체포됐다. 3번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에게 협박 문자와 전화를 걸었다. 4번 계란말이. 정답은 4번 계란말이는 윤석열 후보가 잘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은 수행비서 백종선 씨가 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대리기사와 경찰을 폭행했고 마을버스 인허가 과정에서 건품을 받아서 체포가 됐고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에게 협박 문자와 전화를 걸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이 시장이던 시절 분당구 보건소장이던 구모 씨는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라는 이재명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사흘 뒤 그는 어떻게 됐을까? 1번 보건대장으로 승진, 2번 대동맥 파열, 3번 찢어짐, 4번 다른 곳으로 전보조치, 정답은 4번입니다. 대동맥 파열은 변호사님의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병철 씨의 사인이고 구 소장은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전보조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이 되자마자 180도 달라진 이재명을 비판하던 이재선 씨는 부인의 만류로 성남시청 게시판 글쓰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 재선 씨가 1년 반 뒤에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교수시켜달라는 요청을 이재명이 거부해서 2번 사업자금 대출을 이재명이 거부해서 3번 인사청탁을 이재명이 거부해서 4번 이재명이 시위를 막기 위해 가짜 집회를 사주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재명은 새마을회에 가짜 집회를 요구했지만 당시 회장이 거부했고 결국 그는 임기가 되기도 전에 쫓겨났는데 이재선 씨는 돈 잘 버는 회계사였기 때문에 교수는 말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재선 씨의 딸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은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여기서 니네 작은 아빠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1번 통 아저씨 2번 김경률 3번 서재영 4번 이재명 정답은 4번입니다. 이재명 김경률은 조국 흑서주자이고 서재영은 서민의 작은아버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작은아버지 강제 입은시키려고 했던 거를 니네 작은아버지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 내 때문에 막은 줄 알아라 하는데 바로 이재명이 입은시키려고 했다 하는 것을 부인이 조카와의 통화에서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소위 흉수욕술로 알려진 흉수쌍욕은 2012년 6월 7일 이재선 씨 사무실에서 녹음이 되었습니다. 2012년 6월 7일입니다. 이재명은 이를 형님이 어머니를 폭행해서 욕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 폭행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재선 씨와 어머니 그리고 막내 동생과의 다툼이 있었던 날은 언제일까요? 동생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5월 15일 1번 5월 15일 2번 5월 23일 3번 6월 6일 4번 7월 15일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6월 7일 날 사무실에 녹음했고 그런데 7월 15일 날 7월 15일 날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다툼이 있는 날 그 이전에 녹음을 했는데 그때 녹음하는 과정에 어머니를 폭행해서 욕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녹음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원인이 결과에 선행하는 것은 맞지만 이재명은 자연법칙 따위는 가볍게 무시한다. 참고로 5월 23일은 돌아가신 내 아버지 생신이다. 서민 교수의 아버지 생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8번 위에서 언급한 다툼이 있었던 2012년 7월 7월 이재명의 여동생은 이재선 씨한테 맞았다며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이재선 씨를 고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여 지난 2014년 8월 16일 여동생은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이재명은 여동생의 뇌출혈 원인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고혈압, 2번 뇌동맥류, 3번 스트레스, 4번 형님의 폭행, 정답은 4번입니다. 상식적으로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 2년여 뒤에 발생한 확률은 거의 없다. 이재명에게 의학적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실제 이재명은 동생 이재옥 씨가 죽은 날 이재선 씨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제옥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던 날이 2012년 7월 달입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달에 동생이 뇌출혈로 사망하는데 이 뇌출혈 원인이 바로 이재선과 다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2년이 지난 뒤에 다툼 때문에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것. 9번 이재명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이재선 씨는 폐암 사기 진단을 받습니다. 죽기 전까지 이재명은 병문안을 몇 번이나 갔을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한 번 갔다. 2번 13번 갔다. 3번 254번 갔다. 4번 0번 한 번도 안 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서민 교수의 모든 질문에 답은 4번에 모여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죽음을 앞두게 되면 용서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재명은 합니다. 0번의 신화. 이재명은 합니다. 0번의 신화. 그러니까 형의 병문안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문제입니다. 이재선 씨의 누나는 이재선 씨의 병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명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도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방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게 질문입니다. 1번 사실대로 밝혔다간 찢길까 봐. 2번 조국 사태 때문에. 3번 백신 접종을 안 했어. 4번 없이 살아서 이재명한테 뭐라고 얻어먹을까 싶어서. 정답은 4번입니다. 누나가 스스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조국 사태는 2019년에 일어났고 방역팩스는 2020년, 2021년 말부터 시행됐다고 하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민 교수가 아주 질문을 재치있게, 재미있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가지 질문인데 들어보면 그러면 이 후보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알 수 있는 제목입니다. 70점 이상이면 당신은 이재명 전문가 책을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적었고요. 40점에서 60점이면 책을 사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10점에서 30점이면 혹시 클리앙유저니? 10점에서 30점이면 두 권 사서 공부하고 0점이면 지능이 혹시 클리앙유저니? 0점이면 지능이 클리앙유저. 지금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많이 쓰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댓글을 두 개 달았습니다. 책 많이 팔려야 장영아 변호사함을 지켜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재치있는 퀴즈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